Q. 공항을 가는 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접니다 공항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좀 왔고요 비가 좀 새벽에 많이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비가 많이 그쳐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행사를 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베트남의 행사차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비록 정말 짧은 일정이지만 재밌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아예 식사 시간이다 날씨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호치민입니다 네 정말 활기찬 도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요 공항 앞에서부터 팬분들께서 굉장히 정말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되게 기분 좋게 첫 호치민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빠르게 안๋해 야 이건 거의 숨져 진짜 매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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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봤네 근데 원체 매운거 먹어 일단 매운걸 좀 먹는데 이건 진짜 매워 살짝만 이렇게 먹어 살짝만 진짜 매운거 같은데? 어우 매워 왜그래? 다 안먹는거 같아 다 안먹는거 같아 전메뉴를 다 주시면 뭐지? 진짜 이게 비틀에 맛있는데? 일단은 빨리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라 내가 먹을게 이거 깔깔 먹어 이거 깔깔 먹어 맞는걸 포즈도 자랑 아버지 Bow 잡공 팬티 파인애플 커피 한국 엘리에는 이게 없지 배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제가 엘리 커피와 함께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치민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때도 저를 정말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주최측으로부터 안전성의 문제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시고 맞이해 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다음에는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환영해 주셨는데 안전성의 문제로 되게 안타깝게도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행사가 취소되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또 만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가자 이제 촬영하러 영화 촬영하러 촬영하러